여기도 없고, 세계 상황 없고, 이런 변화가 없고, 하는 일은 매일 똑같습니다. 다해선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? 전단에 왜 우리 집을 안 안 했잖아. 736년 전이야. 아직 전단에 따라 사는 거야. 나는 16년째야. 동생이 여기 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 옆에 내. 근데 아저씨, 뭐 그런 일이 있어요? 화색에 들어가.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아, 얼마 전에 당부를 보냈어. 당부 안 보여? 아니,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»